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영미문화전공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복명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입학을 앞두고 우리 학과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하고 우선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먼저 기독교 대학 이래서 모든 행사의 시장과 끝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마쳐요. 그래서 잠깐 제 마음을 그냥 표현을 하는 걸로 계획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을 잘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행정부서라든지 장학금 또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남서울대학교에 와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설 또 학교에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워 그래서 해외 대학하고의 교류에 대한 현황 또 여러분들이 입학을 했을 때 영어과는 또 어떠한 교환 학생이라든지 또는 어학 연수 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또 우리 학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할 교수님들 소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선배와 인터뷰 등등을 하고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 설명회인데 좀 더 그 비전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영어과를 졸업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종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진로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이거는 이 사항은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교 선생님이나 또 선배들을 통해서도 많이 안내가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꼭 이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되는 부서는 교무처예요. 이거는 입학 또 여러분들이 휴학 등록 등등에 대한 안내 사항은 교무처고요. 여러분들이 등록금 다음에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대학에서는 사무처를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학금 관련을 해 가지고요. 지금 다양한 국가장학금을 우리가 학교가 해서 국가장학금 수혜의 이율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내 장학금에 관련해서도 학생처에서 문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통학버스에 관련을 해 가지고는 학생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처에는요. 여러분들이 요학이라든지 어학연수에 대한 또 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부서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의 엘림생활관이라고 하는 기숙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전해줄 겁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은요. 지금 전국 대학 중에서 우리 학교의 국가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요 장학금이 전국에서 1위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봉사장학금 뿐만 또 학교 안에서 공로장학금 등등 보훈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 공무원장학금,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외국인장학금, 글로벌 프론티어 장학금, 성화민재장학금 등등 또 학업증진장학금, 성적이 많이 지난 학기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든지 하면 주는 장학금, 또 독서문화장학금, 편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편입장학금, 또 금연장학금. 여러분들이 담배를 굉장히 끊고 싶었는데 결단을 내려서 끊었을 경우에는 또 금연을 했다고 하는 장학금도 있고요. 학업장량, 장학금 등등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서울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업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에 대한 자랑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암문화체육관이에요. 이거는 우리 학교 남서울대학교 개교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완성이 된 체육관인데요. 이거는 정말 국내에 있는 대학교 시설 중에서도 체육관 시설로는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안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우나, 또 여러분들 헬스센터, 또 스쿼시장, 그 다음에 수영장, 그 다음에 농구 코트 등등 정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은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공개가 돼서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도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좋은 시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 시설을 쓸 경우에는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할인 혜택도 많이 주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국제교육원이에요. 국제교육원은 여기 우리 명어과가 있는 건물 바로 뒤에 이렇게 아담하게 예쁜 빨간색 벽돌 건물이 있어요. 이게 21세기 개발간인데 여기에 2층하고 3층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외국어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재학생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등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입생들 여러분들도 한테 벌써 안내가 갔을 것 같은데요. 그 영어 회화나 또는 토익 스피킹 과정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년 프로그램을 굉장히 질적해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또 겨울방학 때는 또 토익사관학교, 여름방학 때 토익사관학교 등등 특히 영어과 학생들은 이 영어 실력을 얼마나 잘 연마해서 졸업을 하는가가 가장 큰 경쟁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간을 잘 짜서 빈 공강 시간을 활용을 한다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3층은 국제교육원 중에서도 한국어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영어과에 대한 비전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학교 안에는 1300명 이상이 되는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과정 또 학부 과정, 대학 온 과정이 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국제교육원 3층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 영어과를 졸업을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직종 중에서 빼놓지 않고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 한국어 강사, 한국어 문화 강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아권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학생들이 베트남 학생들인데요. 이 베트남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한국어 실력을 잘 따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면 한국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누가 가리킬 것이냐. 물론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가리키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강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한국어 강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한국어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일본어로 한국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중국어로 한국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의 양성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국제화 과정에서 가장 절실한 도분 같아요. 지금 테레비에서도 여러분들 프로가 많죠. 뭐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지 이런 프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한류의 열풍,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영화, 한국의 예술, 한국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한테 한국이 어떻다, 한국 문화가 어떻다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네,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한국어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합니다. 한국어 문법을 잘, 한국어 문법을 잘 안다고 해서 한국어 강사의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영어과 교수로서 영어과 영어 강사, 영어 선생님도 좋지만 앞으로는 영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큰 실질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교육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또 한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은 글로벌 파워입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글로벌 시대 또는 이렇게 IT가 기술력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세상에 있어서는 이런 물리적인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에 있는 친구하고도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또는 여러 가지 채팅을 할 수 있고요.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는 이 글로벌라이즈 되는 속도나 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한국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시야를 넓혀서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복수학위가 있는데요.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 호주의 캔브라 대학,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대,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교, 중국의 북경 수도사범대, 상해 외국어 대학교, 일본의 매치로대 등등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2 플러스 2, 3 플러스 1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울 거예요. 복수학위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학위가 두 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서울대학에서 인연하고 학교에서 협정을 맺어준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일단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면 토익을 기본적으로 얼마, 토플 얼마, 학점 얼마 이상 맞는 학생은 선발이 되면 저희가 미국의 텍사스 AM 대학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연 공부하고 남서울대학에서 인연 공부한 게 졸업장이 학위가 두 개가 나가요. 남서울대 졸업장 하나, 그다음에 미국 텍사스 AM 커머스 대학의 졸업장이 하나. 이게 복수학위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전공별로 다양한 복수학위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환학생 제도. 교환학생 제도는요. 우리 학교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파견이 되었을 때 거기서 한 학기 공부한 것이 남서울대학교 한 학기에 예를 들면 18학점, 15학점, 학점으로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학연수랑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그러면 어학연수 기간을 1년을 해도 거기서 어학연수 한 것이 남서울대학교 학점으로는 전환이 안 되죠. 어학연수는 순수히 여러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여러분들 시간을 쓴 것이고 그것이 졸업을 하는데 카운터는 안 돼요. 그런데 교환학생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학교에서 협정을 맺어준 대학에 가서 한 학기가 그대로 남서울대학교의 시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상의 로스가 없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은 꿈꿀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미국, 뉴질랜드, 스페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이쪽은 우리 유리조용학과에 전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대학교, 중국, 일본 등등 교환학생 제도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로벌 전공체험, 이거는 방학 중이나 또는 여러분들 그쪽 상대방 대학하고 프로그램을 협조해서 나가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어학연수도 하고 또 관련되어진 예를 들면 물리치료학과가 지금 뉴질랜드에 오클랜드 공대하고 물리치료사를 갖다가 하는 것을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여기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가서 영어로 연수도 받고 또 물리치료를 하는 자격증을 따는 공부도 전공도 배울 수 있고 하는 그런 전공 체험의 장도 학교에서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남서울 캠퍼스 투어인데 영어과는 여기에 16번 감옥, 16,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10번 강사, 10번이네요. 10번, 인문사회학과 10호 간에 여러분들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 번 학교를 와서 선배님들이나 같이 투어를 하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는 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였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학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학과 교수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먼저 교수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 같아요. 네, 저는 장복명이고요. 고려대학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마쳤고요. 학교에는 97년부터 봉직을 해서 지금 한 뭐 24, 5년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영어과 학생들을 가리키고 졸업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공이 영어교육이에요. 그래서 영어교재 개발이라든지 외국어 교육과정 또는 영어교수법 등등에 관련된 여러분들 과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입학을 하면 1학년 1학기 때 당장 문화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제가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여러분들 매 학기 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감용 교수님은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석사, 박사학기를 하셨고요. 이분은 영어의 구문론, 흔히 말하면 문법이죠. 그래서 뭐 단어라든지 문장, 또 뭐 영어교육도 그렇고요. 기독교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임진희 교수님은요. 임진희 교수님은 이화여대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미국의 UC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마치셨고 이분은 전공이 문학 과목입니다. 소설, 시, 미국 소설, 영미 문화 등등 문학에 관련된 과목을 맡아서 가리키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박희석 교수님은요. 중앙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이분은 전공이 음성학이에요. 발음이라든지 음운론, 또 발음의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영어 발달사, 영문법 등등을 개설을 해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과에 계시는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이에요. 존 올리버 에반스 교수님이시고요. 일단 텍사스 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남서울대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어과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실용영어 쪽이죠. 영어 회화, 청해, 장문, 그 다음에 영미 문화에 대한 강의를 원어로 하시고 계신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학과는 여러 가지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 소개를 하겠습니까?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학생 중에 졸업생 중에 취업을 해서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회장을 했던 이현진 학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학교 생활이 어땠냐? 굉장히 학회장을 하면서 열심히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즐겼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이제 선후배도 많이 만나고 학교 활동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알차게 보내달라는 우리 과 졸업생에 대한 인터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 1학년 보통 이게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2020년도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 이전에 우리 학교 1학년 동안에 하는 학생활동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면 정말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면서도 아,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대학생활이란, 캠퍼스 생활이란 이런 걸 꿈꿔왔었죠. 3월 달에 되면은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또 연합 MT, 영어과의 선배들과도 또 다 같이 가는 MT를 통해서 선후배 간의 우정을 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이 되면 중간고사를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5월이 되면 영어 스피치 대회를 해요. 그래서 정말 영어과를 다닌다고 하는 실감이 나도록 스피치 대회를 하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스승의 날 행사가 있고요.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 대학생활의 꽃이죠. 네, 뭐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들도 부르고 그래서 우리 학교 큰 호수가 있어요. 그 매주 혼대, 그 호수가 옆에 있는 원형 공연장에서 정말 신나는 그런 축제를 벌입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하고요. 2학기의 큰 행사는 보금선과 경연대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중요한 또 하나의 영어과만의 큰 장점인은 연극을 합니다. 영어 연극제.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영어과 학회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대학생활에 잊지 못할 추억으로 여러분들 영어 연극을 하게 됩니다. 한 번 참여를 하면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 때 뭘 했지 하는 생각을 할 텐데 대학 때 학점을 잘 땄어. 그거보다는 아, 내가 대학 때 잊지 못할 대학생활에 꼭 했던 경험은 연극, 영어 연극에 참여한 거야. 여름방학 동안에 나와서 같이 합숙도 하고 훈련도 하면서 또 대본을 외우면서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조명 담당 어떤 친구는 무대 장치 담당 다 같은 하나의 조그만 역할을 맡았지만 그것을 나누어서 협동을 통해서 이런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는 거 아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거는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서만 할 수 있는 행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영어과는 영어 연극 일본어과는 또 일본어 연극 중국학과는 중국어 연극을 하는 거를 그 학과의 특성화의 장품으로 보고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저도 1년 우리 영어과 학생들의 가장 큰 행사로 꼽는다면 원어 연극을 꼽고 싶어요. 원어 연극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피치 되어도 좋고요. 그래서 영어과는 그 말 그 자체로 정말 이 친구와 같은 세상에 영어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도구이죠. 영어를 잘 할 줄 알므로써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메리트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과를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그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다 이렇게 제가 진로 영어를 영미문화를 전공을 했을 때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하고의 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학과 비전 설명회회를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뭐 영어의 중요성은 너무 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더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국제화 또는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1990년대가 되기 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여권만 있으면 내 돈만 가지면 해외를 다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게 90년도 이후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에 아시안게임을 하고 88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세계적인 한국이 서울이 어디 있구나 하는 거를 세계에 알렸고요. 그 이후에 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는 바람이 일었습니다. 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영어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더 잘 가르쳐야 되고 문법 중심의 영어보다는 실용 중심, 말학의 중심의 영어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 정책의 변화가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90년도보다도 훨씬 지난 21세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절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또 친구가 미국에 있고 혹은 중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간대로 다 얘기할 수 있죠. 또 동시에 화상으로 회의하자 4명, 5명, 100명까지 들어와서 회의할 수 있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그리고 사이버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미국에서 다 직구할 수 있죠. 미국에다가 다 돈을 지불할 수 있죠. 이러한 기술력의 발달로 볼 적에 이러한 사이버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통의 의사소통의 언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 이란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 회의를 할 적의 메탈랭귀지, 그 회의를 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하게 영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영어가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것은 영어에 대한 역사 또는 어떤 근현대사 과정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고도로 발달된 기술력으로 식민지 건설. 식민지 건설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또 미국이라고 하는 신생 대륙이 독립해서 나간 거. 아메리카 대륙의 영어가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부터 여러분들 아메리칸 신 대륙을 발견을 하면서부터 미국이라는 나라,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North America 대륙에 있어서 영어를 사용을 했고요. 또 영국의 죄수들이 처음에는 죄수를 수용할 것이 없어서 호주 대륙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호주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되면서부터 그 나라에서도 영어가 자기네 나라 모고로 쓰이는 그런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현 영어학적으로 볼 쪽에 영어, 명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다섯 개 국가는 영어를 모고로 쓰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를 모고로 쓰는 국가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료는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영국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졌고 이렇게 영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쓰는 나라를 형성한 거 이거를 영어의 제1차 확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Diaspora. 영어의 제1차 확산 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모고로 쓰는 국가들이 이렇게 주요한 국가들이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영국에서 중상주의 정책 또 영국에 있어서의 대형제국의 식민지 건설을 통해 가지고 18, 19에는, 18, 19세기에는 다른 대륙에 있어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죠? 아프리카 대륙도 그때 강대국들, 스페인, 프랑스, 영국 강대국들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는데 그중에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국가들이 지금까지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냐, 잠비아, 우간다, 말라웨 등등이 영국의 통치를 받았고요. 이 나라들은 아직도 자기네 나라 모고가 있으면서도 영어를 씁니다.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인도. 인도는 200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죠.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다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국가들이죠. 그다음에 우리 동남아시아에 내려오면 어떤 나라들이 영어를 씁니까? 필리핀, 그죠? 그다음에 말레이지아, 그다음에 싱가포, 홍콩, 중국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홍콩이라는 곳을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를 했고요. 1997년에 중국의 반환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역사적인 영국의 문화에 뿌리는 홍콩에 깊이 남아있죠. 자, 이러한 전 세계적인 지도를 그려보면 5대왕 6대주의 영어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400년, 5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아메리카 대륙, 호주 대륙의 유럽 전 세계적인 지도의 영어가 확산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앞으로도 한동안은 전 세계의 의사소통의 매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서울대학교의 영어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10분 활용하시고 또 영어 학교 이외에 지금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있어요.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내가 목표로 하는 영어의 목표점이 있을 거예요. 토익 몇 점, 또 나는 토익 스피킹의 몇 급을 따겠다. 또는 나는 플러스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 그런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여러분들이 영어과를 졸업을 하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해요. 첫 번째는 영어교육평가원인데 이거는 사실은 영어교육평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목표 교과서 정책 같은 걸 펴내는데 여기에 이제 연구원으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공무원 신분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석사하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이런 정도의 연구원도 국책연구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학원 강사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새는 학원 강사도 굉장히 덩쟁이 치열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좋은 학원에 가려면 전문적인 영어 스킬이나 또 여러분들의 강의 능력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 강사를 하고 싶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느낄 길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학원 강사도 사실은 전공을 영어로 하지 않아도 많이들 영어학원 강사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훌륭한 영어 강사가 되려면 영어영문학 전공자 플러스 영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중등학교 영어 교사죠. 이거는 정식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사범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또는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목을 유수를 하고 나서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교육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을 따도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 중등학교에 이제 취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나라에서 해마다 몇 명 정도의 교사가 필요할 건지를 여러 번 해서 임용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거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해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제도권의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제도권이지만 우리 영어를 배운 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영어 학원 강사라든지 어린이 영어 지도사 많이 있죠. 네 뭐 여기에서는 어린이 영어 학원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학습지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기타 방과 후 지도사 과정 등등 어린이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재밌게 잘 하는 게 나는 좋다 하는 친구들은 이 어린이 영어 지도사도 굉장히 유명한 직종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마을 교사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요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스토리텔링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하고 친숙하게 영어를 자꾸 소개를 해주고 영어에 노출시켜줄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린이 스토리텔링 강사인데 네 이것도 재미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 코디네이터죠. 그래서 여기 학원이든 아니면은 현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그쪽에 나가서 나는 한번 젊은 시절에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거기 현지 학원에서 학생들하고의 수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우리 영어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학선 이것도 유학원이죠. 네 유학원의 행정직으로 유학에 대한 상담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기타 등등에 대한 재반적인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유학원 상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이거 강조했어요. 이 전에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마늘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도 영어 전공을 해서 영어과 교수가 되었지만 오로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하면 다 폐강이 됐습니다. 대신에 미국 대학에서 교양 일본어를 개설하면 일본어는 들어왔어요. 왜? 일본은 강대국이고 굉장히 외국에서도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인정이 되니까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바뀌면서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한류의 열풍, 한국 음식, 이 다음에 한국의 드라마, 가수,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한류의 열풍이 대단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문화 전통, 또 한국 언어를 가르쳐 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겠느냐. 네,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설명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어 회화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는 이 한국어 교원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대학원에도 졸업을 하면 한국어 학과를 졸업을 하면 2급 한국어 전교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기타 또 전문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자격 국가가 시행하는 한국어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 시험,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국내에서도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가 있고요. 또 나는 정말 젊은 시절에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좋습니다. 일본에 나가서도 한국어 강사를 할 수 있고요. 또 필리핀에 나가서 영어권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한국어 강사는 현지 많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직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잘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교수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교수가 되려면 무조건 박사하기까지는 소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 안에 세부적인 전공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뭐 문학도 할 수 있고요. 영어 교육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학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이거는 학습지 교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영어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분야 말고 이런 다른 비즈니스 쪽에 또 경영 쪽에 영어를 잘하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수히 많습니다. 네. 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어를 영어만, 영어만이라도 잘하고 잘 구사하고 또 이 영어로 된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고 그런데 이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인 영미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동서양의 균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정말 그 언어를 통한 지식이라든지 정보에 흡수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영어의 이런 오랜 역사적인 현대사 과정 속에서 영어의 확산 과정으로 볼 때 지금 주요한 선진국들은 물론 다 영어가 모국어고요. 또 영어를 세컨랭기지로 쓰는 국가들도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아시아까지 다 흩어져서 자기네 나라 모국어가 있음에도 영어를 세컨랭기지로 쓰고 있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기술력의 발달로 점점점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 세계인들은 무엇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이냐. 네, 영어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 수업 시간에 또 영어과의 훌륭하신 다른 교수님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잘 꾸준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해온 자료는 더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사무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평론가도 영어를 잘하면 할 수가 있죠. 또 문화평론가, 국제공무원, 여러분들 이런 요새 많이 하는 국제연합사무국이라든지 그런 NGO 활동 같은 데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죠. 외교관 물론 좋으면 있죠. 그 다음에 해외공보관,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는 공항에서 일을 하는 출입국사무심사관, 아나운서, 물론이죠. 아나운서 시험 준비해서 신문기자, 방송리포터, 방송PD 프로듀서, 그 다음에 자막 제작자라고 해서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또는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오는 외국의 자료들을 갖다가 번역해서 밑에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번역사라고 번역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번역 중에서도 영상 매체에 붙일 수 있는 번역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 칼럼 리스트, 그 다음에 지금 출판사에 들어가서 책 제작하는 거죠. 영어 교구, 교제, 어린이 영어 지도, 교구 개발자로서도 일을 할 수 있고요. 번역감, 마찬가지죠. 이거는 국가 자격증은 아니지만 민간 번역 자격증, TCT를 따면 여러분들이 번역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통역도 물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공 쪽에 승무원, 승무원 말고 이거는 지상직이라고 그러나요? 예, 공항이라든지 또는 여행사에서 탑승 수속을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사무원이고요. 면세점에서도 일을 할 수 있죠. 공항에 있는 면세 상품점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인데 스튜어디스죠. 승무원, 승무원 시험에 붙으면 여러분들이 승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컨텐츠를 소설로 바꾸는 이런 새로운 노벨 라이즈 작가라는 영역도 떠오르고 있대요. 그 다음에 방송작가 분야도 할 수 있죠. 극작가, 나는 글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영어과를 졸업을 하고 극작가로서 활성화, 종화작가, 인력 교류 여러 가지 국내외 업체의 헤드헌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력을 모집해서 각각의 적당한 분야에 배치를 해주는 사무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승무원 마찬가지고요. 영어학연구원, 이거는 이제 국책연구소도 있지만 민간 사설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건데 이런 정도는 아마 대학원을 석사과정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어 강사, 한국 문화 강사 또는 어학 강사를 하는데 그냥 영어 한국어는 한국인이니까 저는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한국어 강사는 없다는 거. 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한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제시를 한 것은 한국고용노동정보원,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어놓은 책자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폐의 기도인데요. 네. 뭐 여러분들 꼭 기도라기보다는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를 하였지만 저도 뭐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네. 하나는 딸, 하나는 아들인데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게 참 큰,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까지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길러주신 것은 부모님들, 그 다음에 관심, 사랑 또 뭐 진짜 천지신명께서 다 도와주고 해서 아프지 않고 나의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예쁘게 성인이 되어서 대학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정한 대학생 생활을 할 때는 자기의 행동이나 판단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대학생이 되어서 진정한 성인답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또 고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현재 무엇을, 어떤 일을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동하는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나약하고 너무 그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시키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대학생활에서는 얻기가 어려워요. 대학생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나가는 생활입니다. 아무튼요. 다시 한번 우리 남서울대학교 영미문화 전공에 입학한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곧 캠퍼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